이름은 차은우, 생년월일 1997년 3월 30일. 네, 행운의 아이템이 옷걸이예요. 차은우 옷걸이. 가진 자가 위너인 그 옷걸이에 옷을 입힌 인증샷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다고 들었는데. 인증샷을 일단 보고 가야죠. 오케이, 보시다, 보시다. 옷걸이 있는 사연 한번 볼게요. 궁금하다. 집에서 저렇게. 지금 은우 씨 옷걸이를 우리 팬분들이 다 저렇게 구했답니다. 침대에 자고 있어요. 이게 굿즈인가요? 스토피아라는. 맞아, 맞아, 맞아. 세탁소? 네, 거기서 거기에 있는. 광고를 찍고 이제 저게. 선물로 드리는 거군요. 이벤트성 선물이었죠? 네, 맞아요. 아, 저거 진짜 신박하다. 아,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 차은우 옷걸이 너무 갖고 싶다는 얘기가 많아서. 자, 근데 옷걸이를 손에 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실습한 차은우 옷걸이. 기대된. 우와. 자, 일단 차은우 옷걸이기 때문에. 은우 씨에게 이 옷걸이 머리띠를 한번. 네, 좀 쉬어주세요. 요즘 뷰티 프로그램을 하니까 은우 씨 머리 안 망가지게. 아, 어머.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옷걸이, 옷걸이. 7, 4, 8 옷걸이 됐다. 아, 귀여워. 되게 잘 어울려. 되게 잘 어울려. 되게 잘 어울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옷걸. 망사베스트입니다, 망사베스트. 낚시 갈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입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과일을 탈 때나 이렇게 입으면 어울리죠. 오, 멋있다, 멋있다. 체험아. 우와. 우와. 태양일 것 같은데. 은우 씨, 약간 멋진 포즈 보지세요. 화보 많이 찍었잖아요, 은우 씨, 약간. 오, 오. 이걸 이렇게 살리냐, 진짜. 이야, 이게. 자, 그러면 거짓으로 한번 갑시다. 이건 좀, 이건 안 돼. 이거는. 솔직히, 이건 못 하지.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비 소녀 한번 가보자. 우비 소녀 귀엽게. 우비 소녀 한번 가보고. 그래, 우비 소녀 한번 가보고 가자. 우비는 이렇게 좀 폼이 나기가 어려운데 과연. 잘 어울리네. 이거 귀엽다. 다 잘 어울린다. 야. 귀엽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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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 선행이다. 진짜 비를 저렇게 로맨틱하게 맞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오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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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